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뉴트론 3 엘레먼츠 무료배포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바로 띄워놨는데요 플러그인 부티크 그동안 이제 이 사이트 여러 번 소개를 드렸거든요 플러그인부티크 닷컴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플러그인 이펙터나 가상악기나 뭐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죠 그리고 이 사이트의 장점은 이렇게 약간 적립금이 있어서 제품 구입할 때마다 적립금을 줘서 나중에 이 적립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지금 뉴트론 3 엘레먼츠를 무료배포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얘네 아이조톱 이라고 얘기하는 이 회사가 엘레먼트 버전을 무료배포를 종종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알게 모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격은 무료가 아닌데 리듬코드처럼 쿠폰 코드를 넣으면은 무료가 되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뉴트론 3 엘레먼츠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일종의 이펙터지만 믹싱을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사실 엘레먼츠 버전은 아주 이제 간소화돼서 좀 약간 맛보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펙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트론 엘레먼츠 버전에는 EQ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쉐이퍼 계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사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을 할 때 소리를 약간 이제 가다듬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엘레먼트 그 이상 버전이 올라가면은 다룰 수 있는 이펙터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이펙터들을 원하는 대로 부르거나 껐다 켰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프리셋도 조금 쓸만하고 되게 괜찮은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은 정가는 이 가격이지만 사실은 정가로 사면 약간 손해입니다 왜냐면 워낙 세일을 많이 해서 보통 뭐 한 세일을 하면 29달러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엘레먼트 번들 얘네 회사에서 만드는 뭐 여러가지 4,5개의 엘레먼트를 묶어서 49달러에 판매하기도 하니까 사실은 정가로 사면 굉장히 손해예요 정가로 사는 사람들한테 뜯어 말리고 싶고요 엘레먼트 버전 이 가격으로 사면은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근데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장바구니 카트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 카트라 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넣어놨습니다 카트를 볼게요 카트를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넣어놨는데 129달러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디스카운트 이 되는 쿠폰 번호 또는 어떤 리듬코드 같은 거 쿠폰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이게 한번 누가 쓰면은 끝 아니고요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가 pbscne 입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여기서 리칼클레이터 그러니까 재계산하는 거 그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토탈 가격이 0달러 또는 0파운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무료로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플러그앤부티크 회원가입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임의로 디스카운트 이 쿠폰 코드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엘레먼트 버전은 어 일종의 맛보기라 그 같이 이제 껴 있는 이펙터의 숫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막상 그것만으로도 꽤 쓸만해요 저도 믹싱 때 어 조금 써봤는데 어 꽤 직관적이고 어 쓸만 하더라구요 어 올인원 어떤 그런 제품의 느낌이기 때문에 써보다가 조금 괜찮다 하시면은 이 다음 버전이 뉴트론 3 스탠다드 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데 엘레먼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스탠다드 업그레이드 할 때 굉장히 저렴한 할인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업그레이드 하라고 무지하게 메일이 오긴 할 건데 어 홍보 메일 많이 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런데 이제 쓰고 괜찮을 것 같으면 업그레이드 하시구요 엘레먼트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런 메일도 무시하시고 엘레먼트 버전으로 맛보기로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뭐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죠 한번 설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네 구입하는 절차나 이런거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구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은 영상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민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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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